이런 반짝이는 모양 요즘 되게 많이 보이죠? 이걸 그려보려고 이렇게 펜툴로 한 땀 한 땀 찍어가고 계셨나요? 이제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3초만에 바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반짝이 모양을 만들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이런 포스터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보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반짝이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평소에는 사용한 예시 이미지들을 사운받을 수 있게 주소를 올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올릴 필요도 없었어요.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를 켠 상태에서 새로 파일을 열어줄 건데요. 파일, 뉴, 가로, 세로, 천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컬러 모드는 기본이 아마 RGB로 되어 있을 텐데요. 웹에서 쓰는 거는 RGB로 하고 출력용을 만들 때는 이 아래에 있는 CMYK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영상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RGB로 해볼게요. 그 아래 이쪽은 해상도를 뜻하는데요. 웹용을 할 때는 CCB로 많이 하고 출력을 할 때는 300 이상으로 많이 해요. 저는 이게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300으로 맞춰놓고 하는 편입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서 아트보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로, 세로, 천에 도화지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만들 건 이런 반짝이 효과인데요. 보통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까 싶을 거예요. 이쪽에 이런 스타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4개의 모서리가 있으니까 4를 쓰고 OK를 누르면은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모양이 나왔고요. 그러면 또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그리자 하고 이렇게 펜툴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서 만드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 모서리에 각도가 딱딱 맞잖아요. 근데 펜툴로 그거를 만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막상 일러스트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은데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영상 1분 안에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용하는 것까지 같이 준비했을 정도로 정말 쉽습니다. 자, 방금 썼던 이 스타 툴 얘를 꾹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뜨는데요. 이쪽에 이 엘립스 툴을 눌러주세요. 단축키로는 키보드의 L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구워버리면 원이 정원이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진 모양이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하면은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지고요. 마우스와 키보드의 손을 한 번에 같이 놔주면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원을 보면 안에 면은 흰색이고 겉에 선은 까만색이에요. 이 선을 없애볼게요. 얘를 클릭을 해서 이쪽에 빨갛게 선이 그어져 있는 논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은 사라졌고요. 색깔도 저희가 지금 아트보드도 하얗고 이 원의 색상도 하얗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이제 위쪽에 이펙트 디스톨트 트랜스폼 퍼커 앤 블럿 눌러주시고 지금 이렇게 프리뷰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미리 보기가 보이거든요. 이 퍼커의 뜻은 오므라지게 한다는 뜻이고 블럿은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쓸 거는 반짝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부풀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왼쪽으로 이 원을 옮겨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당겨보면 원이 오므라지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반짝이 모양이 됐어요.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더 수치를 왼쪽으로 줄수록 이렇게 더 갈수록 얇아지고요. 저는 좀 더 통통하게 이 정도로 하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방금 이 퍼커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러면 블럿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자면 다시 이펙트 디스톨트 퍼커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수치를 약하게 주면 네이클러버처럼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조금 더 하면은 이렇게 꽃잎 같은 모양도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90도로 돌려주면 이렇게 바로 꽃 모양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만들어본 이 반짝이 모양으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트윙클로 검색해서 찾은 포스터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3.87달러에 팔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팔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리뷰를 주신 분만 80분이 넘고 판매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포스터도 저희가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 파시는 거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편하게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본 거고요. 이 캡처해둔 이미지를 가져와서 옆에다 두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우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열었을 때 가로, 세로, 천으로 열었는데 이 포스터는 이렇게 세로가 길잖아요. 이 아트보드도 이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이 아트보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위쪽에 커스텀을 눌러주면 아래에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어요. 저희는 A4로 누르고 지금 이렇게 가로에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가로로 됐는데 이 세로, 이 왼쪽 거 눌러주면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꿨으면 이 왼쪽에 셀렉션 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키보드에서 M을 눌러주면 이렇게 렉탱글 툴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거는 네모난 모양을 그릴 수 있는 툴이에요. 이 아트보드 모양대로 한번 네모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그어서 네모를 그려줬고요. 지금 기존에 선택된 이 초록색이 들어갔는데 이 위쪽에 클릭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이 바뀌었습니다. 이 포스터를 살펴보면 이 아래에 구름을 그리면 될 것 같고 이 위쪽에 달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쓰고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반짝이 숟가락을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 넣어주고 이 배경에 있는 별무리를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를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가볍게 따라해보셔도 되고 그래도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2배속으로 틀어놓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보는 것도 다 공부가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부터 그려볼게요. 이 달 모양을 만들려면 원을 하나 먼저 그려주셔야 하는데요. 키보드에서 L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릴립스툴이 선택이 되고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시프트 누르면서 정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도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키보드에 V 눌러서 셀렉션 툴로 돌아와 주시고요. 지금 이 원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알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을 때 옆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하나가 바로 복사가 되거든요. 똑같이 하얗기 때문에 서로 부분이 되도록 복사한 원의 색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원을 가져와서 이 가져진 부분들을 잘 보면서 달 모양이 되도록 옮겨주시면 되거든요. 전 이렇게 이 정도면은 달 모양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 이 두 개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윈도우 패스파인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파인더 창이 뜨는데 이쪽에 이 두 번째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달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이 마이너스 프론트는 말 그대로 앞에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던 흰색 원에서 위에 있던 파란 원 부분이 잘려나가서 이렇게 달 모양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 완성된 달을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스프트키 누르면서 크기도 줄여보고 이렇게 가상에 가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뀌면서 회전도 가능하거든요. 이 포스터를 보면서 비슷하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제 구름을 그려볼게요. 다시 키보드의 L을 눌러서 일립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 원본 포스터를 보면 구름이 딱 정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프트를 누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구름 모양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로 원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아랫부분에서 원을 비슷하게 보면서 그려줍니다. 저는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줬고요. 이 원들을 다 선택하고 지금 이 뒤에 있는 까만 배경까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스프트키 누르면서 이 까만 부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원 부분만 지금 선택이 됐거든요. 얘네도 이번에는 이 패스파인더의 첫 번째 거 유나이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면 이제 구름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어뒀던 이 반짝이를 가져와서 위치를 또 잡아줄게요. 우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원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깨뜨려줘서 이 모양 그대로 패스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짝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오브젝트 엑스팬드 어피어런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 모양 그대로 선이 변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색도 소록색으로 해놨는데 하얗게 바꿔줄게요. 지금 이 반짝이보다 검은 배경을 더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이를 가져오면 검은 배경 뒤로 사라져버리거든요. 이 반짝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어레인지 브링트 프론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맨 앞으로 나와요. 단축키는 시프트 컨트롤 대가로 오른쪽인데요.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눌러야 해서 복잡하고 좀 못 외우겠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직접 조절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앞으로 왔으면 지금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프트키 누르면서 정사이즈로 줄여볼게요. 지금 이 포스터를 보면 이 반짝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한 개를 그대로 복사해가면서 사이즈를 변경하고 색도 까맣게 변경하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얘부터 한 번 위치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크기가 너무 크니까 시프트랑 알트로 누르면 그 위치에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시프트랑 알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알트를 누르면서 끌어당기면 이렇게 하나가 더 복사가 돼요. 얘도 크기를 더 조절을 하고 하나 더 복사해서 이쪽에도 하나 놔주고 또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크기도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놔주고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위쪽에도 놔주고 하나 더 복사하고 크기 또 줄여서 위치도 맞춰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복사해서 이쪽 흰색을 까만색으로 바꿔주고 얘도 크기를 좀 더 작게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반짝이 모양은 다 들어갔고요. 이제 이 To the Moon 글씨를 써볼게요. 키보드의 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타입 툴이 선택이 되는데요. 마우스 클릭하고 To the Moon 글씨를 적어줍니다. 이쪽에 셀렉션 툴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지금 글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프트키 누르면서 잡아당기면 크기가 커지고요. 지금 이 폰트가 안 예뻐서 폰트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 폰트로 했거든요. 이건 굳이 저도 지금 이거 포스터와 다른 폰트를 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무 폰트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폰트도 좀 굵게 바꿔줬고요. 이쪽에 가운데 정렬 눌러주면 이렇게 글자도 가운데로 정렬이 됐고요. 글씨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쪽으로 끌어서 얘도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글씨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지금 글자도 넣으니까 거의 다 됐는데 이 뒤에 이 별무리가 없으니까 되게 그냥 허접해 보이잖아요. 이 마지막으로 이 별무리까지 넣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지워버릴게요. 이거를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서 작업을 할게요. 이 엘리스트 눌러서 시프트키를 누르면서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됐으니까 선택해서 흰색으로 색도 바꿔주시고 지금 이 원이 너무 크잖아요. 이 원본 보면 이렇게 작아야 되잖아요. 이 원을 지금 이렇게 21사이즈로 돼 있는데 저는 한 5정도로 줄여 볼게요.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작게 이렇게 들어갔고 얘를 저희가 브러쉬로 만들 거거든요. 이쪽에 윈도우에서 브러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그린 원을 클릭을 해서 이 브러쉬 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떠요. 여기서 딱 마우스를 놔주면 이렇게 뉴 브러쉬라고 하면서 새로 브러쉬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첫 번째 스케터 브러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이 스케터라는 뜻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다 라는 뜻인데 이 별이 반듯하게 그냥 뿌여져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옵션 창이 떴는데요. 여기 위에서부터 사이즈, 크기, 스페이싱, 거리, 거리가 브러쉬 사이의 공간, 이 스케터가 얼마나 뿌릴 것인가, 이 로테이션은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보니까 괜찮았던 수치가 있어서 그 수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씩 적어볼게요. 지금 기존에 다 이렇게 픽스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정됐다는 뜻이잖아요. 고정된 값으로 별이 그려지면 안 이쁘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서 다 랜덤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랜덤으로 싹 다 바꾸고 이 왼쪽은 최소값, 이 오른쪽은 최대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선 제가 해보면서 제일 예뻤던 설정값을 적어볼게요. 사이즈는 최소 3, 최대 8로 해봤고요. 거리도 최소 300, 최대한 450, 스케터도 650에서 700. 이 로테이션은 어차피 원이 원을 돌려봤자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하고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우선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고 나중에 직접 수치를 조절해가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면 더 좋겠죠? 키보드에 B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가 선택이 돼요.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하얀 브러쉬 선택을 해주시고 원본 포스터처럼 이 까마 배경 부분에 마음껏 그려주세요. 마음껏 계속해서 빈 곳이 없도록 그려줍니다. 이렇게 거칠어 가면서 그리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랜덤으로 퍼지기 때문에 좀 빈 공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마구마구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 원본 포스터와 다르게 얘네는 지금 이렇게 바깥에 별무리도 막 삐져나가 있고 이런 구름도 삐져나가 있어서 뭔가 완성된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이때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으로 이 원본 포스터처럼 딱 이 네모 안에 넣어주면 돼요. 제가 저번에 포토샵으로 클리핑 마스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방법이 정반대거든요. 한번 같이 따라해보실게요. 키보드의 M 버튼을 눌러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아까처럼 네모를 그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명과 선 부분이 둘 다 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게 안 보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새로 네모를 그려서 기존 이미지들을 덮어버린 상태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바깥 부분부터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잔뜩 그렸던 이 별무리랑 다 선택이 됐고요. 키보드의 컨트롤 7을 눌러주면 이렇게 한 번에 클리핑 마스크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방금 그린 네모 안으로 기존 이미지들이 쏙 들어가서 깔끔하게 정돈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에요. 반짝이 만드는 건 매우 쉬웠는데 갑자기 포스터까지 만들어 보니까 조금 어려웠죠? 몇 번 더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이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많이 익힐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판매도 하는 포스터도 만들어 보니까 뭔가 어렵긴 하지만 완성하니 뿌듯하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저희가 방금 만든 이 이미지를 저장해서 사진으로 인화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걸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보느라 글자도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지인이 좋아하는 문구를 적을 수도 있고 나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올해 8월에 제 조카가 태어났는데 동생한테 이렇게 제가 만든 액자도 선물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실제로 이 물건을 팔던 애쉬 설명에 보면 이렇게 키드스 베드룸 데코 어린이 침실 장식으로 써도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너무 또 길어져서 까먹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원을 그리고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트랜스폼 퍼커 앤 블럿 왼쪽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반짝 효과가 만들어지고 오케이 하면 끝이라는 거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 포스터까지 만드느라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다양하게 운영해서 여러 가지 멋있는 일러스트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4월 6일 오후 9시에 포토샵 무료 특강을 준비 중이에요. 한 시간 정도 예정이라서 이번에는 포토샵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생각인데요. 포토샵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이런 효과는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시면 제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바로바로 질문에 답변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라이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로 남겨두었으니까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따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은 없고 신청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 앞으로도 이런 지금 올리는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라이브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될 수 있는 디자인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모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